우채훈 역을 맡고 따져하오 주지은입니다. 저는 지배종에서 우채훈 역을 맡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배종에서 윤자유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1심 동체 게임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남성분 두 분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이 정말 팬이신 거 엄청 팬이에요. 한효주를 좋아한다. 온몸으로 보여주세요. 나는 주지은을 좋아한다. 아, 안녕이래요. 자,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첫 번째 제시어, 미키마우스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B, F입니다. 두 분끼리 맞추셨어요. 저분들. 둘에 맞추면 점수를 못 가져갑니다. 이분들이랑 맞춰야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우채훈의 직업이죠.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두 분 다 맞았어요. 한 분, 한 분 똑같아서. 오, 한효주 씨는 지금 약간 톤테이프를 돌리는데. 다음 제시어는 윤자유의 직업이죠. CEO입니다. CEO. 다 틀려요. 하지만 이거는 프리윤. CEO 포즈 한번 해주세요. 멋있다. 로봇티즈 그만해도 돼요. 테리. 테리 그만해도 돼요. 다섯 번째 제시어입니다. VR. VR, V. 테리랑 주지훈 씨랑 기념으로 서로 맞춰볼게요. 자, 테리. VR로 맞춰볼게요. 다가온다. 오, 좋아. 좋아. 다가온다. 좋아. 완벽해요. 오, 다음은 하하트입니다. 하하트. 어려운 거 한 겹더, 주지훈. 두 분은 효주 씨랑 거의 80% 이상이라 두 분 모두 점수 드리고요. 주지훈 탈락. 죄송한데 뭐 하신 거예요? 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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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합니다. 자, 이제 어, 지금 팬들이 주지훈 씨한테 빵빵 터지네요. 지배종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디즈니 플러스. 효주 씨랑 같아서 성공이고 주지훈 씨 뭐 하는 겁니까? 미키마우스의 여기 디즈니 플러스를 표현해봤어요. 에이. 자, 다음 제시어. 주지훈. 효주 씨. 아, 이렇게 해서 역시 이번에도 테리랑 로버트만 둘이 똑같았어요. 주지훈 씨가 또 시그니처 포즈가 있죠. 펌플링 하트. 마지막 제시어에서 두 분 꼭 성공하길 바라면서. 한효주. 한효주. 자, 모두가 똑같지 않았습니다. 주지훈 씨 뭐 한 거예요? 잘 듣고 총 쏘잖아요. 무빙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효주 씨 뭐 하셨어요? 하트. 보니까 테리가 센스가 있어요. 두 분 5대5로. 공점입니다. 추가합니다. 자, 두 분께는 추후에 선물을 드릴 텐데. 자, 한국에서 선물로 알려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테리, 로버트. 땡큐, 쉐쉐니. 쉐쉐니. 벌써 끝인가요? 어휴, 아쉽네요. 자, 두 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자, 그만할게요. 맞아. 두 분의 이제 마지막 소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효주 씨 부터.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는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봄에 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효주 씨 말씀처럼 정말 다음에 직접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들으면서 만나 뵙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